세제국교 CCTV 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분명히 사장이 갖고 있어요 근처 CCTV를 확인해봤는데 한 30분쯤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준석을 위한 게 맞아요 사고가 아니었대도 당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선우 엄마라고 다를 것 같아? 남의 자식은 살인자로 잘도 몰면서 그러니까 자식을 악마 새끼로 키웠지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우리 선우 범죄자 취급할 거야 그럼 우리가 그들하고 뭐가 달라? 못 들은 걸 하자, 여보 사실은 아니는 얘기하지 마 네 책상 서랍에 여학생 립스틱이 있었어 대답해 누구 거야, 그거?